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급속히 진행되는 불황, 경기 침체 시그널 경제 문제는 개인적으로 무슨 해법이 없지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 문제도 가끔 이렇게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온라인 신문을 보면 조선에 딱 조선 경제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섹션을 쫙 이렇게 보니까 저는 딱 두 가지 기사가 눈에 그대로 들어오네요 그리고 두 가지 기사가 딱 두뇌에 입력되는 동시에 두 가지가 조합돼서 뭡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반도체 개우려나 디렘 가격 한 달 시에 14% 폭락 수요가 줄어졌다는 이야기죠 공급은 계속 되는데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왜 줄어들었냐 생산업체 수요가 줄어들다는 이야기는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밑에 딱 기사를 보니까 없어서 반도체 난리라더니 한국 창고에는 반도체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간단한 기사지만 이 종류의 정보가 말을 걸어오는 거죠 아 이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사를 한번 보니까 반도체 재고 6년 만에 최대 폭증 곳곳에서 경기 두날 시그널 통계청이 2022년 6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 반도체 제조업 재고 1년 전보다 79.8%가 증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2016년 4월 이래 최대 재고 증가세가 9달째 계속되고 있다 내구제 중심의 소비 위축도 보이고 경기 둔화 신호 곳곳에서 감지되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반도체 재고 증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오늘 다루게 되는 겁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반도체 재고가 6년 만에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보니까 오늘 중앙일부 기사를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지만 다행스럽게 원화가치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좀 상승해가지고 한국의 주식을 파는 셀코리아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미국의 0.75%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고금리 정책 이후에 여러분들 그나마 이렇게 좀 반등이 돼가지고 원화같이 하락세가 좀 멈춰서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보수적이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은 뭐 좀 하얀 거짓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 입에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파장이 워낙 크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좀 이렇게 모호한 경제에 충격 주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디스카운트를 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저 양반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는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도체 재고 급증과 같은 것이 그야말로 날 정보죠 가공되지 않는 앨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경기 침체는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경제의 약화를 지칭하는데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경기 침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기 침체를 부인한 근거는 탄탄한 노동시장에 있다 이게 이제 외교적인 언어죠 외교적인 언어로 시중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니까 그 부분에도 외교적인 언어를 했지만 훨씬 더 솔직한 언어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도체 재고 증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보시죠 7월 28일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0.9%로 집계되면서 현지에서 경기 침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맞느냐 경기 침체가 맞으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여러분들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조절할 것이고 또 경기 침체가 아니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것이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 전문가 30명이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55%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니까 구글 검색으로 집값 하락이라는 것을 한번 입력을 해보니까 굉장히 기사가 많이 뜨네요 집값 하락 부동산은 시크둥 IMF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 그런 부동산 전문가들 하는 유튜브에 나왔네요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가능성 때문에 상반기 주택 매매량은 무려 45%가 감소했다 3억씩 뚝뚝 떨어집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고 서울 외곽 하락부가 크고 지방으로도 확산된다 이게 뭐 아주 최근 이야기 됩니다 집값 2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 이제 시작일 뿐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관망세로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본격적인 아마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거기다 이제 고금리까지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부채규모가 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통이 좀 더 많이 커지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대비하셔야겠다는 점을 오늘 눈에 들어오는 레이더망에 걸린 그런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공사 정보공사 정보공사